정혜경 선생의 2단계 독서법이 질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질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책을 읽을 때 깨달은 것이 있으면 잊지 않기 위해서 빨리 메모했던 방법을 말합니다. 이게 유래가 송나라 때 학자 장제가 정몽을 지을 적에 집안 곳곳에 붓과 벼루를 놓아두고 생각이 떠오르면 잊지 않기 위해 밤중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등불을 켜고 메모한 데서 연휴를 했답니다. 자, 다산 선생님은 기록을 특히 중시 여겼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어떤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또 의심스러운 게 있고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빨리 메모하라는 거죠. 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려사 초록하는 공부는 아직도 손대고 있지 않느냐. 젊은 사람들이 멀리 보는 눈과 달관하는 점이 없으니 탄식할 일이다. 군데군데 의심이 가고 잘 모르는 곳이 있어도 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한스럽다고 했는데 과연 그처럼 의심이 나서 견딜 수 없다면 왜 조목조목 적어서 인편에 붙이지 않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 자기, 사실 이게 편집글을 보낸 겁니다. 열심히 공부를 안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너 그렇게 게으르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한스럽다. 이게 변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산 선생님이 속이 타는 겁니다. 속이 타니까 이 녀석아. 그렇게 의심이 나와서 견딜 수 없으면 그런 걸 조목조목 적어서 편지를 보내지 않느냐. 편지를 보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것이 자꾸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 깨닫는 것이 있으면 빨리 메모를 해야죠. 안 그러면 금방 까먹으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